본교에는 경제학 카페, 가관 라운지 등의 개방적인 학습공간과 K관, 제2관 열람실 등의 폐쇄적인 학습공간 등 다양한 학습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설립 목적이 학업 능력의 증진인 만큼 학우들을 위한 학습환경은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본교의 학습환경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우들의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위해선 쾌적함이 보장돼야 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는 열람실의 경우 공기가 탁해지기 쉬워 통풍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환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기의 질이 나빠서 학우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진행된 총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열람실 환경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김가윤 국제인문학부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제2관 열람실이 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학우들이 몇 년째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엔 로요라 도서관의 대형 에어컨이 고장나서 냉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리가 길어지며 무려 3주간 학우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환경이 좋은 말레사존은 3관 1층 입구가 폐쇄되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말레사존까지 가는 길이 복잡하고 찾기 어려워 학우들은 공부하기 좋은 말레사존을 비교적 적게 이용합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높은 환경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였습니다. 덧붙여 도서관이나 열람실에 공부를 하러 가면 사람은 없고 집만 있는 자리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또 다른 문제는 자리관리의 미흡입니다. 자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노쇼입니다. 가방이나 책 등의 물건으로 자리를 막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건데요. 이는 공부하고자 하는 학우들의 자리를 빼앗고 자리 순환을 막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 학우들이 자리를 맞는 공간은 비교적 좋은 환경임을 의미하기에 노쇼가 발생하면 좋은 학습 환경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귀중품이나 개인의 짐으로 자리를 맞는 경우 도난 및 분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 측에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열람실 좌석 발권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확실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알림이 뜨지 않아 좌석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학우들이 많으며 오히려 해당 자리를 발권한 학우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경제학 카페, 가관 라운지, 그리고 로요라 도서관 등은 발권기조차 없어 노쇼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제2연람실은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좌석이 자동 반납되는 방안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 학습 공간이 매우 많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직 문제를 해결하기엔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우들은 앞서 말한 문제들 이외에도 외부인 출입, 소음 발생, 누수로 인한 도서 훼손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은 이어지고 있으나 확실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은 매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교가 확실한 해결 방안을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길 바랍니다. 강의 분을 시작인이 이해 micron로 이뤄져서 우리가oph력 cement supply처럼 확인해 봅시다. 말씀을 연출하기를 바랍니다. é bypass기 바랍니다.